반찬은 안으로 한잔 가사의 반찬을 먹으러 왔어요 우리 감질만 하고 있다가 여기 옆에 무지에다가 아악 양양해라 디저트 아니고? 오오오오오오오오 데코레이션 그거 많이 먹으시나요? 감지 감지 많이 먹는거라 아쉽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! 비주얼 정말 그거는 아니다 이거 사진 한번 찍어야겠네요 있을까요? 네네 다음 물이 어우 냄새 되게.. 맛있어서.. 막 비벼 줘야되잖아요 남은 자식..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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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한 것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 집에서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소클 전 영화도 보세요 실제라도 성격이 그러시는지 이런 얘기 잘 치고 있는데 그 발언 진짜 사태가 많았던 거 아니죠 아 모를 수가 없죠 아 아 공적인 일이고 어드벤티지를 줄 것 같다 아 아 아 아 아 아 에 조리 씨